다음은 백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1차 백신 접종 예약이 예정된 날짜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물량 확대가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접종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우선 18세에서 49세 연령층 분들은 1차 접종 예약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더나사가 9월 첫 주까지 백신 공급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서 추석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가 보다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물량을 활용해서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9월 6일 이후에 의료기관별로 예약 가능한 인원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세에서 49세 연령층 분들 중에서 아직 예약하지 못한 분들 또는 추석 이후로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접종을 앞당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조정하여 더 빠른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예약을 하시는 경우 9월 6일 이후 날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약하신 분이 접종 일시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에 원하시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재예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백신 배송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한 날짜는 9월 6일 이후이므로 그 이전 날짜로 예약하신 분들이 예약 변경을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9월 6일 이후로만 재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요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18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니 가급적 빨리 예약을 완료하여 조기에 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